이거 고추 있지, 여기다 찍어서 먹어봐. 너무 해서 깔끔해. 아우, 첫끼를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. 안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, 지금. 사이 누나가 거짓말 안 하거든. 남편한테만 거짓말하고. 맛있네. 이렇게 맛있다고 하신 거 처음 봤어. 누나 오늘 달린다, 지금. 뼈가 안 되겠지, 다. 와, 사이 누나. 그렇지, 지금. 국물 담백하고 맛있고. 등뼈에 살 많고. 우리 쪽이 저. 시제 쪽보다 먼저 이렇게 달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. 오늘 지금. 등뼈 다 했습니다, 지금. 많이 날렸어, 많이 날렸어. 오늘 사이 누나 엄청 날렸어. 다섯 개째야, 지금. 아, 너무 맛있다. 아우, 첫끼를 이렇게 맛있게 하는 거 같아, 이거. 굴판이 이제 감자탕으로 이루어져 있다. 아, 끊어져. 아, 엄청 부르셨다, 고기도. 게맛 괜찮아? 맛이 어때? 감자탕 많이 먹어봤을 거 아냐? 아, 지금까지 제 인생 감자탕이었어. 진짜 내가 먹었던 건. 왜? 감자탕이 아니었어. 우거지를 불렀으니까 우거지 끓인, 끓인 그 육수가 굉장히 좋아요. 아, 맛있다. 우리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맛있게. 올퀸하기는 처음이야, 근데. 응, 응. 너무 맛있다. 와, 구운 땐 살고 싶다. 쫙쫙 소리가 진짜. 낙수밖에 없어, 이거. 네, 폭발렀네요. 묶여라. 우와. 아, 뼈통이 빡쳤다. 단면. 단면에 콩나물. 진짜 다 익은 거겠지? 한 번 더 먹어. 아, 뭐. 이 감자랑 육수는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, 이거. 작아요, 요즘. 작는데 신하고 맛있더라고. 맛이 훨씬 좋아. 큰 감자보다. 큰 감자보다 다른 크기의 딱 좋죠 이게 좀 작아서 간이 잘 됐어요 큰 것들은 안에는 너무 막 하고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감자도 좋은 거 쓰는 것 같아 여기가 밥을 볶아 먹어도 맛있고 밥을 하나씩 켜서 먹어도 맛있고 다 맛있겠다 이제 그냥 밥하고 먹으라고 너무 잘 먹었어, 맛있어 고기만 먹어 이제 돼시간들 주세요, 돼시간들 돼시간들, 돼시간들 돼시간들, 저희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니, 이제 두 개 했어요? 네 두 개의 준비 두 개의 준비 두 개의 준비 그리고 저 대짜 하나 희밥 다 먹을 수 있어? 네,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해? 다 다시 시작해, 다시 시작이야 나는 우거지랑 같이 싸먹는 사이 아우 야, 지금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도 없어 방송인데 발굴해야 돼, 이거 발굴 아니, 집중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좋은 거 쓰네 음 맛있겠냐 고기가 진짜 좋아 좋은 거 써 네 아, 진짜 오랜만에 첫 끼를 이렇게 개눈 감추듯이 아, 빨리 먹기 처음이야 어우 매주 그러셨어요 매주 그러셨어요 매주 그러셨어요 매번 그러셨어요 매주 그러셨어요? 아니, 이 집이 그리고 간도 참 잘하는 게 간장을 줬는데 쓰진 않아 아, 그러네 우리 간장 있는데 찍진 않잖아 네 이거 맛이 그냥 딱 다 베이스니까 따로 쓸 필요가 없어 와, 진짜 잘 먹는다 와, 진짜 잘 먹는다 와, 진짜 잘 먹는다 우와, 국물이 너무 많이 먹어 와, 사장님 누나도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드셔, 지금 우와 아, 지금 여기 뼈뚱 2개가 꽂혔어요 이것도 부족하다, 지금 두 개 더 끓이라고 그럴까? 예 하하하하 아, 맛있다 아, 맛있다 아, 맛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? 여기에 아, 감자탕집 정말 많잖아요 감자탕, 감자탕은 약간 잡내가 좀 많이 좀 있어 네 그리고 그걸 되게 팍팍해 근데 얘는 되게 온순해 아, 온순해 그리고 굉장히 깨끗해, 애가 애가 모욕을 잘하나 봐 애가 미생관이 너무 잘해서 맛이 너무 깨끗해 이제 딱 밥, 배를 안 먹었어요, 밥 볶음밥 그럼 두 개, 볶음밥 두 개? 사장님, 볶음밥 두 개 추가해 주세요 왔다, 왔다, 왔다 아, 왔다, 왔다 와우 아우, 기도 심하게 해, 그냥 이 볶음밥 어떻게 만들어요? 그 묵은지, 김치를 넣고 아, 이유가 좀 예, 콩나물하고 그 깻가루 그 다음에 참기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각종 야채를 일시 벌어서 예, 저희가 예,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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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밥도 엄청 고소해요. 너무 맛있는 볶음밥도. 참기름. 참기름이 상관해. 참기름 맛도 나고. 콩나물도 잘 넣었네. 바삭할락하게. 그리고 묵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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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데. 동물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. 동물 필요 없네. 딱 봤네. 볶음밥 때문에도 울 것 같아요. 누룽지. 마지막. 누룽지. 이거 재미있죠. 어떤 맛. 맛있다. 잘 먹었어. 또 다 먹은 거야 우리? 잘 먹었다. 대자 4개 먹었습니다. 대자 4개. 대자 4개. 우리는 누구라고요? 투박쥬. 우리는 누구라고요? 투박쥬. 모든 걸 다 먹습니다. 총 대자 4개. 사장님 여기. 오마요. 고마워요. 먹어본 감자탕 유엔 진짜 제일 많아. 그렇지. 감자탕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. 이게 이제. 내 노동력에 비해 먹는 게 없어서인데. 이 집은 노동한 만큼 먹네.